얘기를 많이 해본 게 오늘이 처음인 것 같아서 호감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호감 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나이가 밝혀졌는데 너무 어린 거예요 수수 씨는요? 저도 그냥 나이라는 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따가 알고 싶어 뭔가 제 착각인지는 모르겠는데 계속 앞에 서잖아요 맞아요 그냥 우연인데 내가 뭔가 뜻깊게 생각했나? 이렇게 생각해 아까 제가 말씀 안 드렸지 않나? 왜 어제 저는 숨을 숨을 세 살이 오우 오우 감사합니다.